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다. 왜 작은 게 먼저 잡혔지? 내가 W 찍어서 그래. 내년쯤. 저분 내 스타일이야. 그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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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프다 요즘 브론조에서 게임하더니 거칠어졌어 브론조 아니거든요 실버에서 실버라 브론조라 아리 갇혔어 여기 아리 여기있다 아리 아리 빨리 빨리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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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아리 아리 갇혔다 아리 몰아라 아리 잡아 근데 나 레벨 2야 전멸 쓰겠다 여기로 전멸이라도 빼자 야 아리 잡아라 아리 아 엄마 아리 잡아라 아무나 잡아 그렇게 아무나 잡았다고 아 깜짝 아 이게 뭐야 3 2 2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하지만 갱플랭크가 안다면 아리 여기 여기 아리 여기 여기 못좀 해봐요 못좀 해봐요 못좀 해봐요 악버카드 저 여기로 전멸쓴 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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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 밖으로 다 꺼내놓고 하.. 내 점멸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랩을 하지? 말도 안 돼 이거 좀 있을 수 없어 에에에에 내 CS! 죽지마라 이거 봐 아! 나 레벨 2다! 빨리! 빨리! 빨리 와줘! 안 돼! 빨리! 빨리 와줘! 가고 있어! 아 이거 Q선마입니까? W입니까? E선마입니까? 옷이 없잖아 두고 이제 Q! 아닌데! 나 모르가난데 모르가나도 서포터면 Q! Q 같군 아 나 얘 쏠용 되지 않나? 아닌가요? 뭐? 되지? 가능은 하지 그래 이은아 대지라 그랬냐? 그래 그거 가져 뭘 또 이런걸 다 준비하고 뭐 말고 죽었다 아 벌써 왔어 소심하자 우리 미니언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 소심하자 안 걸려요 탑탑탑탑찹찹찹찹 살지다 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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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아 나 왠일이야 내가 딱 제가 어? 나는 지금 그랩을 쓸 것이다 여기 가도 되나? 아 내가 아주 완벽했다 저가면서 제일 감동이었어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다 어 어 후드님 제가 갈게요 아 드렉이란 드렉이네 이렇게 힘드시다면야 그냥 빼빼 그냥 빼빼 갑자기 안 힘들어 씨에 쓰는 손 대지 말고 흠털 흠털 갑자기 안 힘들어지신대 갑자기 의욕이 충분해 내가 피로회복지였어 뭔가 손해본 것 같은데 아 나요 안타도 쓸걸 자 뭐든 해봐 뭐든 아 먹으렛 나 왔어 여기 오 큐 피해주면서 딱 하는거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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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간지 간지 간지만자야 이거 살겠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엄 비즈 아 이거 잡고싶다 정말 잡고싶다 이쪽으로 가요 미아 미아 오케이 훠 connect 촛 안이 끌려가고 공포해가지고 타타입이당할거같아 여러분 빨리 도움 안 돼요 저 동품 먹어야돼 아유 아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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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립트 여기에 있어 네 가자 아 왜 안 먹어주냐 내 레드 노리는 거 같은데? 그 정도 똑똑하지 않은가? 몰라 여기 왔어 그 정도 똑똑하진 않은가봐 남편이 보다 짱콩이야 ㅋㅋㅋㅋㅋㅋ 기다리사~~ 쓰라리사~~ 블루 안먹지? 응 막찰만 먹자 제드잖아요 제드면 먹는게 좋은데 기력 때문에 아니 아니야 후주식 되는 왜 타미야? 참제들 참제들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니! 너가 왜 찍어? 왜 얘 안보이지? 타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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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나왔다 어디로 가줄까 날 사칠수냐 봇봇봇 아 굿 기다려 다템 궁 쓰러간다 그렝 나 궁사실 뭐야 탑탑 조심 탑조심 계속아 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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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왕이 있어? 다템 여기? 어 몰라 오케이 받았다 이리로 가서 여기서 여기서 궁 줄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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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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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디다 쏘 아 그래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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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같은데? 야호 죽으러 내 모르가나에 재능이 있나봐 3 3 1 하 아무도 시계에서 먹고 갈거야 그래? 난 그럼 경험치 먹고 가야지 아니다 맞다 나 이제 어디에서 할 수 있을거 같아 짠 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알았어 아 에 티내지 않아도 아 아 기다려봐 잠시만 음 왔다 왔다 이 핑화 하나만 살 수 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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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화 정도야 뭐 역시 핑화는 필요한 사람이 살았어 어? 어 아니야 야! 어머 어 언니 도망가! 쏠려면? 아 공포가 안돼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아깝다 뭐야 어시 없습니까? 낼지 어시 오 뭐야 여기 오공있다 아 오오 다 와버렸네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크랭크 나도 돌아다녀야지 문제 있어 잘할 수 있지 오공 조심 오공 이쪽에 있었어요 오케이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지 김? 정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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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망 그래서 내가 갈게 그래! 여기 맞아 해줘 이거 진짜 극한티낸 처음 할 때인 것 같아 근데 나 개인이 집중하고 다들 떠들고 진짜 그때랑 똑같은데? 타파하면 그러잖아요 나 타파는 근데 진짜 딴 신경을 못써 집중해야되서 야호! 부모님에 집중하는지 탑 커버 한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텔 쓸거임? 텔 멀리있음 나 잘하는 것 같아 궁있음 전별도 있음 아 이상한데 더 들어오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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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그렇지! 오공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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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오공봇 2,000원 피오듯이 못해 아 바리기잡는 거구나 나 이거 밀고 있어도 되나? 아리로면 죽을 것 같은데 오공봇 날아오르라 자기여 그리reck 앞엔 말을 까먹고 갈 것 같은데 나라 오르라 우리들 저기 위에 잡았다 네 궁 있었으면 잡았겠는데? 개쌤 뭐라고? 개쌤이라고 나를 믿어 쟤도 쟤도 일로 와봐 핑클 랭크 궁혼 아리 만화가 없긴 하다 아리 노궁 탑에 와서 씀 피드랩에 바텀 궁 쓰면 내가 궁 써둘 수 있음 저 60초에요 잠깐만 야 여기 마드 또 했겠다 모르가나가 지우면 되잖아 저거 마드 나 레드 먹을 거야 프릭 소울킬 소울킬 노궁 아리 노궁 소울킬 소울킬 이리 와봐 황마어 야 저기 뭔가 있어 어머어머 야 저기 뭔가 있었어 근데 나 갈게 가자 가지 말자 우리 오 샀다 탑냐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 픽 정상입니다 아、 하아아 우왕좌왕 오오 아 왜 안가져 뭐지 어 칭찬할뻔했는데 칭찬할뻔한 나한테 상하합니다 하하하 왜 안가지는 거야 뭐지? 아 궁나왔어 어근가? 올게 1달 타이밍이다. 중 하나에 옥사나 씩. 블리츠 여기잖아. 5공 아니었어요? 블리츠였어, 블리츠. 블리츠 뭐죠? 왜 저렇게 다녀? 갈때 돌아다니는 병 뭐죠? 몽유병. 몽유병 환자 마냥. 블리츠 이런데 막. 5공 올라가 5공, 5공. 있을때가 아닌데. 피들와봐, 피들와봐. 여기 내가 치아 잡아놨으니까. 아리미야. 궁중비야 궁중비. 땅콜 땅콜. 저기도 좋고. 전멸있어. 지금 와요? 오오. 여기 왔어. 여기로 오죠 여기로. 오공 왔다. 어 오공. 여기 가면 보이나? 아리아리아리. 왔다 오공왔네. 잘 먹고싶은데 안 먹어져. 기다려봐. 응 저 공포 5개. 손식쟁인가 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편식도 하고 사는거지. 나 다이브하고 싶다. 오공 본다 온다 올려한다 올려한다. 쟤는 왜 레벨 10이야? 나 8인데. 님. 들어와. 님 안돼. 선발있어. 땅땅. 땅땅. 다 잡겠는데? 땅땅땅. 루 루 루 루. 불신이야 이거 불신이야? 네. 블리츠한테 Q 써야 될 것 같아. 블리츠한테 Q. 빨아. 아니 그냥 일단 튀어. 일단 튀어 그러면. 거기서 안 빨아주면 튀어야 돼. 그램 있는데. 아리 올라가요 아리. 아. 아. 피카츄야? 여기. 여기.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올지 같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팁만 보고 있었는데. 아. 버터풀 야도란. 비존트 또 가스. 내 사전에 있는 힘이란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블리츠 탑에 있었는데 누가 블리츠 미약보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올리는 모두 친구. 어. 어후. 나 그냥 탑킷 했을게요. 유 유. 산에서 등독력. 등독력 가야 돼. 아. 나만 맞고. 쟤는. 그리고. 맞지도 않고. 억울해서 살지를 못하겄네. 맞네. 내가 이거 써줄게. 또 왔어. 블리츠 있다 여기. 아악. 어? 아. 아. 까박이야. 어. 아. 나도 열심히 때렸는데 제가 더 아파. 그치. 개 억울하지 않아? 맞아 억울해. 아. 역시. 나. 야. 얘 좀. 못 잡냐? 우리. 3대 1. 3대 1. 3대 1. 여러분. 탑에 블리츠 위하여. 아. 블리츠 저기 있네요. 네. 야. 일로와 좀. 일로와.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안 돼 버린다. 버릴게. 아니야. 아. 나 구멍. 아. 나 구멍. 아. 제발. 아. 진짜. 살려준거야. 살려준거야. 죽었구나.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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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언니. 고. 오빠 간다. 아. 아. 잘 가. 응. 잘 보내줘네. 쿨한 남자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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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 어. 아. 이유리. 강해져와야겠다. 야레야야레. 용완용완. 야레야레. 1번 그 샌빠이같다. 야레야레. 야레야레. 샌빠이가 뭐냐. 아~~ 화장실 가고싶어~~ 화장실~~ 게임에서 싸는걸로는 부족한거야? 아~~ 현실이 많아 현실에서 마려워~~ 탐미야~~ 탐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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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르가라 템 이상합니다 망출의 마오폰 뭐에요? 아 그냥 배로 오고싶어서 아 뾰로롱 보영킹이 잘 휘두릅니다 제가 뭔지 맞출지 몰라서 얘 왜 어디갔지? 정글러가 저게 두명인 느낌이야 바텀 어 바텀에 정글러 갱온다 맞아 정글러 갱온다 제 탑에서 본거 같아요 제 탑에서 자주 본거 같아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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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해~~ 낚시였대요~~ 왓때 정말 힘들군 아 다왔어 또 아 망했다 isp4 뭐어 어머님 으아아아아아아아 정글 뭐이런 이들 겁나 잘 와줘 이 일 났다 제가 한명 잡아들임 아까 그 말 아까도 한거 같은데 왜 한 명만 잡아주시고 두 명만 안 돼 오 나 W 누를 뻔 W 눌렀으면 그냥 진낭 엉생하겠다 애혹을 맞아줄 것인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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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나 왔어 유령 유령 와 어 맞은 건가? 안 맞음 와 진짜 무섭다 돌아볼까 진짜 무서운 거 보는 사람 같아 전기 또 살인사 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명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해가지고 계속 추운 거올랐네 재현하는 사람들 재현하는 사람들 위아 위아 하는거 아니 난 으흠 이런 이런 야리 아 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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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드는 미디엘에 사는데 상대 아리는 게임 터틀고 생기네 상대 아리는 게임 터틀고 생기네 상대 아리는 게임 터틀고 생기네 야 그럼 제가 또 다음판 아리 해드릴게요 어? 그거 가지고 욕을 하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다음판도 아리로 제가 터틀어 드립니다 정말요? 왜 이렇게 정말요? 여기요 여기요 정말요? 터틀이되게 우리에요 참 되세요 정말요? 빨대 하면 보이네 빨대 하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런데 안 돼 아아 끝나와 어 또 왔어 아 내가 또 애프게 맞아 말도 안되는 소리 이상한데 아리도 왔어 디디가 밀려가지고 풀렸습니다 디디가 밀려가지고 풀렸습니다 이런데 시아를 잡아야 돼요 지금 안 돼 넌 이제 블랙쉬드가 풀리고 어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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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판정 깔아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어 아 아 아 어디서 귀에 짜는 소리 나는데 여기 거기 빨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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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아 아 정말 무섭다 야 오 어머니 아 아 안 돼 오 와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호주님 아 와 신나보인다 나도 나 몇대 때려줬어 나도 거기 놀이 팜바들인거 같아 그렇게 됩니까? 내가 아는 재즈는 왜 이렇게 와 어바어바하네 여기저기 지금 똥들이 모이고 있어 맞아 미드로 점점 이게 아 원기옥인가 아 다 우리 시합 없었나봐 나라도 와드를 사야겠다 그냥 나 있어 나 와드 있어 나 와드 있어 와드가 없잖아 하나도 아니 나는 하늘이 돼지가 지우는 거야 흥 난 그래도 귀는 즐거우니까 하나도 더 욕해야지 여하아 음 제드상 목소리 넘넘 좋아요 와 사실상 목소리 들으려고 1틱 어? 으어우 제드 죽는 목소리 들으시려고 히 오, 히 허어 뭐가 땄을까 됐어 됐어 고망갔어 퓨라 접을 깁어 뭐 땄을까? 됐어. 됐어. 도망갔어. 히오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런. 아 뒤에 또 이상한 애 오잖아. 그림자 그 자체나. 그림자 그 자체나. 아 일로와. 15에 1. 아 저 스킬에 녹아들어서.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아이고 망했네. 망했띠. 다석이 있네 지푸라기인데. 자 자 아리 잡을 사랑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정대가 탄생. 쿡쿡쿡쿡쿡. 쫙 쏴지라. 뭐하는거야 지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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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저희의 잘못된 오더로 인한. 나 구하고 조냐가 있어. 이거 이번 한타에서 엎어서. 엎어져보자. 어퍼져보자. 아. 지집어보자. 어퍼져보자. 어퍼져보자. 어퍼져보자? 본심이 그만. 어. 지집어보자. 오오오. 됐으네 나아. 아이고. 앙땡. 안태! 안탱. 좋아 이제 강해졌다. 왜냐하면 나의 베스트 프랜서가 나왔기 때문이지. 들어가야 들어가X2 tires successfully 미드 미드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도망쳐 미드 막아 미드 Laval Kyenge 어 이거 뭐야 헉 iencia 빌지워 털어 어 맞았다 아 여러분 벗 여러분 벗 갈 곳이 많구만 일이 잘 되네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줘 그 다음에 용도 먹어야 돼 우리 아 할게 많네 와드 하러 갑니다 얘네가 날 보던 개장 마이웨이 어머어머어머 아 쫄지마 쫄지마 우리가 많아 맞아 우리가 더 많대 맞아 많아도 쪼는게 미니언이 많으면 좋다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쟤네 입장에서 어 뭐야 야 맛있겠다 하하하하 아 근데 맞췄다 쳐야 쳐야 빨리 먹고 백인 아리없어 어 강사인 680 180 180 아 이즈가 맞대 오오 나나나나나나나 아기야 아 아 아 아 아 잡아야 돼 아 아 아 나 망했어 아 나도 아 почему 으아 와우 св threats 전기탑 살인만 Aur viewing 이 지렁 불췌져 불췌져 laration 힙 빨고! 오공 들어온다 오공 들어온다! 제드궁 제드궁 제드궁! 아니야... 간다 간다 제드궁 제드궁! 아 뭐야? 간다 간다 제드궁 아... 어쩔 수 없네 90초만 기다리십쇼 다시 갑니다 끝판왕 저 궁있어요 궁있습니다 궁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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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맛있다 바람이 아 나 어디서 쓰는거야 괜찮아 아하 아 흐헤헤 안돼.. 죽었다 안돼.. 어휴... 안녕하세요 피어를 걸어 피어 아 저거 잡고싶어 응?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왜 가만히 있어봐 흐하하하 흐하하하 아 미쳤나봐 나까지 이상해져 어? 우리 원래 안 이상했는지 아무도? 어? 뭔 소리지? 낭가지라니! 우린 이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 나만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나? 치과 가야되겠다! 와.. 아유.. 고급 드립 와.. 고급 드립 어? 이거 뭐에 타는 거야? 아 슈퍼미니언? 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블리츠가 겁나 잘 나와 아 네.. 전멸 있네 아아아아 어? 주웠네? 아이야 멋졌습니다 우리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여기 따뜻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아.. 나만 누르면 되는 건가? 흐흐흐흐흫 우리 마지막 사람의 결정이지 투표는 빨리빨리 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맞아.. 디이틀 이만하면 충분했지 뭐 이렇게 이번 반도퍼니를 먹지 못하고 오늘은 영원히 먹지 못한다고 한다 야 내 승리 부스터 썩는다! 승리 부스터가 썩는다 승리 부스터가 썩는다 아 헐 하나의 컨텐츠전 안 돼 헐 헐 잠깐만 딜량 음 응 왜요? 아찡 영상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